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류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떳 새둥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이러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로봇대로 인하여야 하시니 그로봇대로 인하여야 하시니 그로봇대로 인하여야 하시니 그로봇대로 인하여 그로봇대로 인하여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있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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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환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야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모든 손에 생명의 복음을 버리셨고 주님의 말씀을 펴줬네 주님의 말씀을 위로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웃음 꺼내리 우리는 언야의 백성 영끝까지 증거되려 우리의 보름 속에 생명의 복음을 펴줬네 생명의 복음을 펴줬네 주님의 말씀을 위로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끝까지 증거되려 우리의 보름 속에 우리의 보름 속에 우리의 보름 속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찬양 가사가 진짜 우리 모든 하나교회의 송도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저는 이제 복음표제 9가 왔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어제 우리 237 제자훈련에서 복음편지 2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 받았습니다 2과가 쓰여진 배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서 직접 말씀 주셨는데요 영도 지역에 태종대 지역에 너무 많은 병자들이 많고 또 바닷가에 구출하고 이 초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다가 그리고 약숫토에 가셔서 약수물을 먹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복음을 주욱 전하시고 또 영접되어지고 그래서 복음편지 2과를 직접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편지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불신자의 출신자의 상태를 보면서 한 장 한 장씩 직접 기록한 그 편지가 이제 복음편지죠 복음편지 1과 2과는 인간에 대한 부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편지 3과 4과는 그렇다면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음편지 5과 6과는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복음편지 7과 8과는 이제 어떻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전도자 목사님이 이 8과까지 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던지 대역사가 일어나셨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이 오늘 9과 10과 기도에 대한 부분은 그 뒤에 붙여져서 이게 복음편지 10과가 되어졌다라고 말씀 주신 거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그 확신 속에서 생명운동이 전달 전달 되어진 것이 바로 이 복음편지죠 그래서 이 복음편지가 전세계 심지어는 우리 북한에까지 이 복음편지가 전달 지어져서 지하교회에서 이 중요한 복음의 말씀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기록된 편지가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마지막 이 전도시대에 전도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자세하게 잘 전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현장에 대한 부분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편지를 가지고 현장을 회복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또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저는 기도를 좀 잘못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털린 기도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기도를 조금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편지 하면서 복음편지 받는 대상자하고 새가족에게 꼭 꼭 전달하는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기도를 너무 잘못 배웠고 틀리게 알고 있어서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복음편지를 받는 대상자와 또 새가족에게는 꼭 이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잘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보통은 내 뜻을 구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글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게 기도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복음과 기도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에게 이 기도를 처음부터 잘 배워야 되니까요 처음부터 잘 알려 주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복음편지 구과 식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주 개강 메시지를 목사님께서 주시면서 복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과 말씀이 모르면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복음을 착각 속에 오해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상처와 실패가 오게 되면 복음과 연결이 안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복음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옛 그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병이 나았다 내가 병이 나았어 이런 간정을 할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병이 안 나을 수도 있고 병이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복음과 기도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 착각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들었다 그런데 복음을 아는 것과는 또 다른 겁니다 우리 뇌 안에 복음을 들은 것이 복음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번 주 이번 주 우리 그 권찰개강 메시지를 꼭 한 번 더 계속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메시지가 이해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는 거죠 복음과 기도가 하나입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이제 그 갑자기 또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세반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에 그 평화가 가득하지 않겠냐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너무 재밌고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복음과 연결되는 삶을 사시는구나 예 7세반 선생님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모든 선생님이 다 그런 고백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복음과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는 왜 사건과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그게 몇 번이나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화를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먼저 깨달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적 싸움 하라고 살리고 치유하라고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그게 연결되어지면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게 말씀 따로 이게 내 행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로 만들기 위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기도가 올바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불신자들이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보다 아마 많이 받을 겁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 문이 있고 기도행위랍니다 우리가 프리메이슨 그리고 뉴 에이지에 대해서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프리메이슨 제가 회당에 가봤는데 프리메이슨 다른 건물에 가보니까 전부 다 기도초예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가 기도초입니다 큰 홀이 있고 작은 홀이 한 몇 개 있고요 전부 다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의 행위가 접신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상한 음악을 틀어놓고 접신하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그 프리메이슨이 응답받아요 돈 많이 가져가잖아요 3차 산업을 이끌었고 4차 산업도 이 단체가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뉴 에이지 단체도 완전 명상운동 기운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단체는 기도행위가 있고 또 기도문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응답을 받아요 또 여러분들 왜 식당도 가보면 그 식당 안에 달마대사 그림을 그려놓고 또 어떤 집에 가보면 독특한 그림을 그려놓고 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갖다 놓으면서 기도하는 행위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응답을 받아요 건강을 기원하는데 건강이 오고요 또 돈을 많이 벌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그들에게 또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기도응답을 많이 받아요 우리들보다 아마 기도응답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특수한 종교단체가 지조자들에게 또 그 기도응답의 능력을 잊기도 합니다 신천지나 이런 사이비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응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SGI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남녀 호랑 개교를 외치면 질병이 치유된다 해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그 종교단체에 가서 남녀 호랑 개교를 외치면서 질병이 치유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질병이 치유된 사람을 간증자로 세워서 간증을 시킵니다 지금 많은 종교단체들이 이런 기도응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있는 대로 귀신과 교제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행위들이 귀신과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오죠 근데 나중에 더 큰 실패를 당하고 더 큰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장 11절 말씀에 있는 대로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동답을 받는다는 거죠 하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동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무조건 기동답을 그 자체를 원하기 때문에 그 기동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 주는 거냐 사단 마귀 귀신이 그 기도에 응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사단과 마귀 귀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다르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구하라 그리고 찾아라 두드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아라 두드리라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하거나 또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지도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유목사님 그런 예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다섯 살 난 아이에게 현금 1억을 현금 1억을 그 아이에게 준다면 그 밖에 나갔을 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못된 사람이 그 아이를 죽이고 그 돈을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아이에게는 현금 1억이 너무 불필요하고 손해되는 일이기도 하죠 제가 서론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응답이 내가 병이 나았다 라고 응답을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병이 안 나와도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병이 나와도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기도의 응답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더 좋은 것으로 다른 것으로 응답을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들은 기도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아마 우리보다 더 많은 기도응답을 받을 겁니다 건강의 기도응답 또 경제의 기도응답 하느님이 잘 되는 그런 모든 기도응답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실패하고 멸망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어떤 자격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름인지를 아는 자 하나님의 자녀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 겁니다 10편 66편 18절 말씀에는 내가 내 마음에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나의 얘기를 듣지 않았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약 여기서 말하는 제약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불신자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상태는 주께서 내 얘기를 안 들으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이 귀를 기울어 듣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1장 본문에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기대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기도하면서 낭망치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되 끝까지 인내하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에 낭망 실망하지도 말고 여러 가지 일들에 속지도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빌보사 4장 6절 7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염려하지 마라 했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지각에 뛰어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보건편지 구갈을 하면서 대상자에게 이렇게 기도를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대상자에게 또 새가족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럼 세 번째를 알려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다 새가족과 다라빵 구갈을 듣는 대상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반드시 이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기도니까요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소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이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삼단체의 기도나 모든 종교인들의 기도는 내 뜻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근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기도해라 나의 내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되라 그러면 새가족과 다라빵 구갈을 받는 대상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정상이죠 아 그러면 내가 이 질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질문이 된다면 그분이 기도가 제대로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질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질병을 안 낫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제가 다라빵을 하는데 2주 전에 직원 한 분이 다라빵하는 분에게 직원 한 분이 그 자기도 이렇게 무슨 메시지인가 한번 듣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럼요 뭐 얼마든지 그래서 지난주에 보건빈지 일관했는데 왜 인간의 행복이 없던가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 없음을 쭉 설명하니까 그 직원분들이 아 이게 다 자기의 얘기 것다 그리고 이해된다 라고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보건빈지 일관을 해야 되잖아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없게 됐냐 라는 부분을 쭉 설명하고 그래서 삼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삼과 사과가 길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삼과가 들어가니까 영접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하고 저하고 만약에 보건빈지 국화까지 온다면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가르칠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직원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다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냐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다 만약에 그게 이해된다면 그분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금을 알고 기도 제대로 하면 제자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 기독교인에서 너무 죄송하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틀리게 알고 있고 틀린 기도에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기도 그리고 내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이루는 것이구나 이게 기도입니다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닌 용서하는 마음이 되어져야 기도가 올바르게 이해된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되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제가 한군데 다라빵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분이 많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요번주 다라빵 나는데 이분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분이 제게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누린다 누린다 라고 하는데 누림이 뭡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문주 강단 말씀이 평화와 평강과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누림은 복음으로 편안한 겁니다 어려워도 평안 기뻐도 평안 이게 누림입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짧게 다라빵 다 마치고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아 그게 누림이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다라빵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날 또 어려운 어떤 일을 하러 가셔야 되는 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 대답을 잘한 것 같더라고요 누림이가 딴 얘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냥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게 누림 아니냐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거 이해하고 그 너무 어려운 일을 하러 가시는 그 길에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해드려서 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기도를 제대로 가르친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저는 기도를 잘못 배웠기 때문에 새가족이나 다라빵하는 대상자들한테는 기도를 너무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이런 것에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바로 영적인 과학이죠 세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게 되면 성경 전체가 성령의 역사 다른만 보호자의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 과학이죠 그 두 번째 뭡니까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 귀신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 귀신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죠 귀신이 결박되고 쫓겨납니다 여러분들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귀신과의 싸움 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와의 싸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투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없지만 천국 저 하늘 보좌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야 되거든요 사단과의 싸움 이게 영적 과학입니다 근데 이게 하늘을 안 믿는 사람은 믿지 않죠 하늘을 안 믿는 사람은 이걸 무섭다라고 여기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단 마귀 귀신에게 당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것 속에 힘들어하면서도 이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실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믿고 있잖아요 사단 마귀 귀신들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어마어마하게 멸망 가운데 끌고 가고 있잖아요 영적 과학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납니까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성경에는 그 얘기로 가득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신학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들 그리고 많은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건강한 거 돈 많이 받는 거 내가 하는 일 잘 되는 거 내 거 내 뜻 우리의 것 우리 뜻 창세기 3장 6장 11장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응답이 와도 문제지만 응답이 안 와도 문제예요 근데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대접을 받고 축복하고 또 이삭의 출생에 대한 부분을 은약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열한기상 19장 5절의 7절 말씀해 보면 이 엘리아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만지며 주의 천군 천사가 오르만지며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열한기하 6장 13절 17절 말씀해 보면 엘리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자 자기 제자에게 봐라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를 지금 둘러산 군대가 얼마나 더 많은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 과학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런 사실을 믿어지지 않는 거죠 열한기하 19장 35절을 말씀해 보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복음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명을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걸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 과학인데 기도하는 게 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게 기도예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응답이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은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오면 좋고 안 와도 좋은 거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영적인 과학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전부 주의 천군 천사의 입니다 2022년 2월 주의 천군 천사가 활동 안 합니까 합니다 천사가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복음과 말씀과 기도로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 속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저는 너무 많이 느껴요 제가 천사를 보는 게 아니지만 천사가 이야 복음 전화로 가는데 내게 내게 진짜 동원되어지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많이 느껴요 그리고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성에 하나님의 평화가 서는 나라 있잖아요 와 이게 영적 과학 아닙니까 이 영적 과학을 두리시길 주님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죠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병이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치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사단의 역사는 반드시 꺾입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점점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음식도 치유고요 약도 치유고요 여러분들 질병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보호자의 축복을 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까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래 됐구나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 가지고 별 거 아닌데 저는 드라마 이런 거 안 보거든요 TV는 안 보니까 드라마 이런 거 안 보는데 찬양 찬양 들으면 얼마나 또 눈물이 나고 옛날 복음 받고 막 기뻐했던 그 생각 나고 단합방 다니고 또 현장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 영적 상태가 점점점 약해지고 내 육신이 그렇잖아요 내 저도 육신에 질병이 오고 병이 오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보좌의 축복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내가 이 시간 보험편지 가지고 현장에서 쓰임 받는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별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치유죠 그래서 치유는 뭐냐 영적 문제 해결 그리고 영적 능력이 깨달음에 그게 치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영적인 문제 해결과 영적 능력 회복되기를 주님의 외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이미 치유된 거예요 이게 영적 과학입니다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새 가족과 저는 단합방 받는 대상자에게 이 기도를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이 기도 내용이 그 어떤 것이 어떻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할 내용입니까 얼마나 이게 치유받은 내용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이번 주 권찰 개강 메시지에도 말씀과 기도에 대한 묵상을 주셨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했습니다 오늘 힘든 일 당하셨습니까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문제를 당하는지 하나님은 다 압니다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응답입니다 잘 돼도 응답이요 잘 안 돼도 응답이요 내가 건강해도 응답이요 건강하지 못해도 응답이요 내가 이것도 응답이요 저것도 응답입니다 이게 묵상과 기도 말씀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얘기죠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죠 그 어떤 사건도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일 또 어떤 일이 있을 겁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내가 불신자가 아닌데 눈에 보이는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기도의 영적 과학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그 크신 사랑하심에 그 크신 사랑하심에 은혜하심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그 성에 먼저 평안을 선포하고 또 기도의 영적 과학을 누려나갈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